롱아연을 잘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타에 잘 맞춰주고 뭔가 방향을 생각하기보다는 탄도를 띄워주는데 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먼저 탄도를 띄우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의 오늘 레슨 제목이 비밀이라고 해서 엄청난 것 같은데 잘 띄우기 위해서는 공의 위치와 체중 분배 일단 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공의 위치는 우리가 공 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왼발 쪽에 가져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드라이번만큼 왼쪽에 놓는 것이 아니라 왼발 뒤꿈치 선상에서 채 하나 정도 안에 들여놔 놓고 셋업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체중 분배는 5대5 정도로 편하게 센터에 두고 셋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셋업을 하고 공을 치게 되면 좀 더 공을 띄워줄 수 있는 띄워줄 수 있는 어드레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공을 잘 못 맞추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공이 있다 보니까 우리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T의 공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왼발에 아무리 많이 나도 올라가면서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정타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드 같은 경우는 채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채가 땅에 던져져도 뭔가 미끄러져 지나갈 수 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제 땅에 있는 공인데 공이 왼발에 있으면 이 칼 같은 클럽을 갖고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몸이 앞으로 따라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셋업 때부터 저는 이제 5대5의 셋업을 말씀드렸는데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H가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로 가면 갈수록 어테잉글도 올라가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클럽패스가 아우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내려치는 이렇게 앞으로 따라 나오면서 내려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오히려 탄도가 낮아지게 되고 클럽패스가 더 아우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임팩트 우리가 센터에 맞추는 정확한 임팩트라고 하면 공이 오른발에 있으면 내려오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타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왼발에 있을 때는 사실 이 다운블로로 맞추기 좀 어렵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탄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뭔가 공이 오른발에 있어서 정확히 친다 그러면 공이 낮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왼발에 있는 그 공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헤드를 지면과 공 사이에 정확히 이렇게 내려 찍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뒤에서부터 완만하게 내려와서 공을 쓰러치는 느낌을 친다. 그냥 공을 지나가는 느낌을 치는 거죠. 우리가 저점이라는 게 스윙을 하면 만들어지잖아요. 원을 그리기 때문에 제일 최저점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최저점이 우리가 왼손으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왼쪽 겨드랑이 부분이 최저점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에 치는 이 겨드랑이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공을 띄우려고 뒤로 눕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쓸고 지나가는 느낌을 친다고 하면 정타를 훨씬 더 그냥 편하게 맞출 수가 있게 돼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웨지 같은 경우는 중앙 쪽에 있고 약간 오른발에 놓고도 샷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양 때문에 살짝 뒷땅을 친다고 하면 깊게 맞는 샷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큰 미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롱아이형 같은 경우는 왼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부터 완만하게 와서 쓰러치는 느낌으로 친다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상으로 우리가 이 롱부터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면에 아무데나 맞으면 앞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을 가파르게 내려 찍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완만하게 뒤에부터 쓰러친다는 느낌을 샷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쓰러친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뒷당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시합장 가서 선수들한테 얘기하고 왔거든요. 똑같으니 뒷당칠 것 같아요. 낮으면 뒷당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지나가게 되면 뒷당 안 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뒷당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백스윙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쓰러치려고 해도 쓰러칠 수 없는 다운블로로 공을 치는 이런 좀 깊게 맞는 다운스윙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뛰어치기 위해서 뒤부터 올려치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부류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스윙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뒤를 쳐도 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넓게 쓰러치는 느낌으로 쳐도 우리가 정확히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냥 아이언 샷을 할 때도 약간 뒷당 공포는 좀 들기 마련인데 가뜩이나 롱아이언이라고 하면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어떻게든 여기를 정확하게 찍어야 되나? 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쓰러친다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드러치거나 어떤 공을 띄우기 위한 불필요한 동작이 아니고서는 그냥 회전을 한다고 하면 뒤를 살짝 친다고 해도 그냥 무시가 되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완만하고 긴 임팩트 구간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4번 아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거의 직각으로 서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한 4번 아이언 몇 도 정도 되죠? 20, 한 4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각도대로 와서 치기 때문에 이 각도만큼 공이 뜨게 되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채의 길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공이 안 뜨더라도 5번 아인이나 6번 아인보다는 더 많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을 정확히 맞추려고 몸이 앞으로 나가거나 헤드를 공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이런 동작이 아니라 그냥 뒤부터 넓게 와서 그냥 쓰러치는 느낌을 치면 사실 제가 오늘 공을 좀 많이 치는데 어느 때보다 좀 편하게 샷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당 쳐도 되거든요.